저 찬스 포기할게요. 어? 사장님이 지금? 찬스를 포기하신다고. 잠깐만요. 여보세요? 사장님 찬스 포기하시는 거 맞나요? 네 찬스 포기했어요. 졌어요. 너무 잘 먹어. 저희들한테 괜히 덤볐죠? 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. 완패입니다 완패. 무시해서 죄송합니다. 무시해서 죄송합니다. 무시했다. 사장님 그래도 저 별미로. 드셔보시겠어요? 매운 게 괜찮으세요? 저거 먹어볼래요. 하나 좀 마. 너 완패 제주도까지 왔는데 별미 한번 먹고 가야죠.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겠는데 드신다고요? 우리 몽요원들이 이 집 그냥 가뿐하게 지려밟고 간다면서 지옥마 등갈비 달라고. 아니 찬스 포기했는데도. 맞고 보겠다고. 찬스 포기했던 등갈비 나왔습니다. 와 그거예요? 3단계? 비주얼 약간 무섭다. 아니 어느 정도로 맵길래. 파이어 탁보다 얼마죠? 3단계 3단계. 3단계요? 3단계? 괜찮아? 나 그래도 매운 거 좀 잘 먹는 거 같은데. 한번 드셔보십시오. 가보겠습니다. 근데 약간 매워보여. 매우 텐데?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. 이게 처음에야 돼. 안 매운 거 같은데? 이거 맵다고요? 안 매워요? 하나도 안 매워요. 진짜로? 한번 먹어보자. 맛있어. 찬묵은 못 믿겠어. 매운데 입으로 안 매운데. 참는 거 아니야? 우리 먹으려고 참는 거 아니야? 디저트인 줄 알았어요. 진짜? 소영이 좀 먹죠. 매운 거 잘 먹어요. 사실 이거 초콜맛이에요? 진짜? 안 매워요. 보통 맛이냐는데? 어? 매운 향 나는데? 매운 향. 아니야? 파이어! 맵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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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소영이 저 청년 접수로 하면 어떻게 해요? 무슨 냄새야? 뭐야? 뭐야? 이게 왜 그러지? 사실 이거 매운맛은 혹시 청양고추로 내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저는 청양고추로 내면 매운 거 몰라요. 사실 이렇게 청양고추로 만든 매운맛은 깔끔하고 시원하잖아요? 달칼합니다. 맞아요. 나 처음이야. 말리보다 모은바를 되게 잘 먹고 있는 거 처음이야. 진짜요? 매워 매워. 사장님 지금 뭣도 안 돼. 왜냐면 아무것도 지금 매운도 안 되지. 시간도 안 되지. 킬로도 안 되지. 김치찌개를 잊어버린 거 같아. 잊어버렸어요, 잊어버렸었어요. 내가 보니까요.